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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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보의 진짜 시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젠보의 진짜 시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1회에 월골 보구축제에 왔습니다. 왜 월골 폭제일까요? 일단 뒤에 달이 보이잖아요. 왜냐면 이것은 달같이 생긴 보구입니다. 여기는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된 축제인데요. 그럼 저희가 한번 체험하도록 렛츠고! 맞습니다. 저는 이제 장갑을 썼는데 때밀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여기 월골 폭구축제의 메인 이벤트 맨손 화라잡이 드러브입니다. 렛츠고! 진짜 시흥!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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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떴다!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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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조기! 일단 대방어도 잡고 제가 원했던 세 마리도 잡고 대성공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이제 저희가 맨손잡이를 체험했는데 너무 재밌는데 저희가 영광스럽게 이제 이 축제를 세우신 분을 만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축제를 이제 11년 동안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크게 기울이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10년 동안 축제했던 경험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했는데요. 올해 경기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아마 많이 더 학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열심히 안전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월골에 대한 이행시 해주시겠어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우리 올골은 달과 함께 있는 올골입니다. 굿! 배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맨손잡이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거 내년에도 더 대박 나시길. 진짜 시흥! 이제 몸으로 많은 체험들을 했는데 이제 눈으로 좀 체험하도록 해볼 건데요. 여기서 좀 아름다운 사진이 많더라고요. 여기 어떤 것인지 여쭤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무슨 텐트를 세우신 거예요? 여기는 달월 마을 역사에 대해서 지금 사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 좀 특별한 사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항공 사진으로 선보는 29년도에. 우와! 50명이 훨씬 넘었지. 우와! 엄청 오래됐는데요? 네. 지금 월골이랑 너무 다른 모습인데요? 네, 다른 모습. 지금은 여기를 다 매립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개꼴이 지금 풍선이 되어 있고 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50년 전, 60년 전의 월골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고 역사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젠보의 찐 자식! 자, 오늘은 저희가 월골 폭구 축제에 왔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체험을 했잖아요? 맨손잡이로 물고기도 잡고 사실 그 물고기를 잡고 만오총화만 내시면 그거를 썰어서 회로 뜯을 수 있습니다. 우와! 20만 원짜리의 방어, 대방어를 다 먹을 수 있는데요. 진짜 너무 좋은 축제입니다. 남녀노소, 커플이든, 가족이든, 혼자든 다 재밌게 올 수 있는 축제입니다. 내년에는 12회라서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젠보였고요. 여기는 찐 자식이었습니다. 안녕! 젠보의 찐 자식!